저희 백년 구운 곱창김은 진도 앞바다에서 친환경으로 전혀 염산을 넣지 않고 무염산으로 채취한 김으로 만든 친환경 고급김입니다. 그래서 이 구운 곱창김은 아주 바삭하고 식감이 좋아서 그냥 굽지도 않고 그냥 잘라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여기는 기름이나 소금 이런 것들이 산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전혀 넣지 않은 무조미 구운 곱창김입니다. 네 그래서 맛있게 꺼내서 드실 수 있고요. 또 지퍼백을 드리면 지퍼백에다 밀봉해서 냉장고에나 냉동 보관하시면 1년 내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네 그래서 저희 이 구운 곱창김 너무 애용하고 있거든요.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세요. 네 곱창김은 김의 원초가 꼬불꼬불하다고 해서 곱창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을 곱창김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생긴 게 곱창처럼 생겨서 곱창김이라고 했고요. 이거는 매우 고급김입니다. 그래서 11월부터 12월 사이 거의 한 달 동안 곱창비만 제출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귀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잘 냉동 보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이렇게 구워서 신선한 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. 한번 주문해 보세요. 그럼요.